자, 역사를 변형 역사답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발해는 왜 멸망했을까요? 아니, 국가라는 게 흥망성세를 거듭합니다만 유독 우리 역사에서 발해의 멸망만큼은 조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 기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죠. 왜 부족할까요? 아니, 우리 선조들이 역사서를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문진의 신집, 백제, 고흥의 서기, 신라, 거칠부의 국사 좀 어려운 역사서들이죠. 이문진의 신집은 영양왕 때고 고흥의 서기는 근초고왕 때고 거칠부의 국사는 진우왕 때 쓰여졌다는 기록만 있지만 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최치원의 개원필경문집입니다. 그건 전해지긴 하지만 거기서는 발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해라는 나라도 발해의 역사서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해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실제 발해와 특히 발해 멸망 관련해서는 요나라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사, 요나라 역사, 그 요사 역시 몽골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원나라 시기에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거란족의 역사 요사와 여진족의 역사 금사를 썼기 때문에 이게 뭐 저작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 그 요사에서 거란족과 발해의 싸움은 원나라 입장에선 객관적으로 서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사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요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전쟁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족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요나라고 요나라 건국자가 태조 야울라보기인데 이 야울라보기가 발해를 공격해서 멸망시킨 건 역사적으로 팩트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 날짜는 방금 막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만 925년 12월 30일 날 거란군이 부여성을 애워쌉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야 왜 요동적으로 공격해오지 않고 부여성 쪽으로 돌아왔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발해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발해에 중요 교통로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북쪽이 거란도라고 해가지고 거란과 발해가 교역하는 통로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길은 거란이 침략해 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성이었던 부여성이 3일 만에 떨어집니다. 그럼 3일 만에 떨어졌으면 1월 3일에 부여성이 무너졌겠죠. 그리고 1월 9일에 발해수도 상경 앞에 거란군이 당도합니다. 그런데 부여성에서 이 상경까지는 거리가 500km야. 500km를 6일 만에 주파했다. 물론 당시 거란군이 기병이었으니까 거의 하루에 100km. 그러면 그 500km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과연 발해에 저항은 없었냐. 분명히 있었습니다. 발해 상경성에 있었던 당시 군주였던 왕 대인선이 깜짝 놀라가지고 노상, 이게 노상을 한자적으로 해석하면 늙은 재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진짜 늙은 재상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노상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상에게 3만 병력을 주죠. 그 노상의 3만 병력이 거란군을 중간에서 막기 위해 갔습니다만 노상이 어떻게 항복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 사이에는 그냥 노상군이 무너졌다고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니 그 대군이 500km를 6일 만에 주파했는데 당시 발해군의 3만 병력과 전쟁까지 했다? 이게 조금 미스테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노상이 바로 야올라보기 군대에게 거란군에게 항복했다. 요나라에게 항복했다. 그래서 그 노상 병력까지 거란군에 포함돼서 발해수도 상경성을 포위하니 어쩔 수 없이 발해왕이었던 대인선이 하얀 옷을 입고 나서 항복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발해수도 상경성을 기숙공격해서 요나라에 의해 무너졌다.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아니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게 치면 소종방이 10만 대군 몰고 와가지고 기볼포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당시 백제 수도였던 부여가 무너진 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병자월한테 청나라 오랑캐가 와가지고요. 한양 점령하기까지는 8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 4월 13일에 부사에 내렸던 권희씨가 한양을 점령한 게 5월 3일이었으니까 20일 걸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12월 31일에 부여성 앞에 나타났던 거란 군이 상경성을 점령한 게 1월 12일이니 이게 딱 10일 정도 걸렸으니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당시 발해가 이렇게 약했냐.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동까지 차지하고 해동 성국의 칭호를 들었는데 발해가 이렇게 약했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 우리 발해 초창기 기록들 1대왕 대조영 고왕 2대왕 무왕 3대왕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문왕 그리고 4, 5, 6, 7, 8, 9대까지는 약 30년 동안에 6명의 임금이 바뀌었다가 9세기 초반에 선왕 때 다시 고구려처럼 여동까지 발해의 영토로 만들면서 5경 15부 62주 지방 제도까지 확립이 되면서 최대 전성기였고 이때 해동 성국 칭호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9세기 선왕 이후에 발해가 멸망하기 전까지 약 100년간 발해에 대한 군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100년 동안에 대체 발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게 그렇게 무너진 건 팩트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국력이 약해질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항상 발해에게 복속하지 않았던 흑수부 말갈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발해 자체가 소수의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피지배층 말갈족으로 구성된 이원적 주민 구성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갈족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갈족 중 일부가 신라 쪽으로 내려오고 막 이런 기록들도 남아있는 걸로 보아 분명히 말갈족이 발해 복속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었고 또 하나 발해가 무너지기 전부터 대시성을 가진 왕족들이 최상의 기족이죠. 아니요. 왕족이 대시들이지 않습니까? 대조영의 우선들이니까. 그 대시성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당시 고려 왕근에게 투항했다라는 기록들을 보면 분명히 발해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국력이 단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10여일 만에 수도가 함락당하고 연하나에게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또 하나 약간 미심적인 게 926년에 결과적으로 발해가 멸망했는데 924년에 그 마지막 군주 대인선이 여동을 다시 확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하기 2년 전에 발해가 여동을 공격해서 그 여동을 장악하고 있었던 요나라 요주의 자살을 죽입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히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대인선 황제는 또 능력 있는 황제였는데 발해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발해는 요나라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분명히 나라가 멸망할 때는 국력이 쇄약해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상대국이 아주 강성하니까 또 그랬겠죠. 당시 요나라는요. 중국 중원 들어가서 당시 이전까지 당나라의 오랜 수도였던 장안까지 점령할 정도로 국력이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 전성기 요나라와 부딪혀서 발해가 꺾인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서태주 아이들도 발해를 꿈꾸자라고 이야기했고 고구려의 광활한 용토를 물려받은 어찌 보면 만주의 패권국이었던 발해가 어찌 우리가 오랑캐 취급했던 거란족에게 이렇게 쉽게 무너진단 말이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혹시 그중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던 거 아니냐. 실제로 여러분 자연재해가요. 인재보다 더 무섭죠. 지금 솔직히 요즘에 막 전쟁 좀 상황이 복잡해집니다만 핵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된 큰 화산에 폭발하게 되면 핵의 몇 천배의 위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두산 폭발이 그랬다라고 하네요. 핵이 하나 떨어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데 화산 폭발도 국가 하나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더군다나 정근대 시대의 국가는 이게 재앙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백두산에는 화산 폭발이 있었던 것 같다. 과학자들이 10세기경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발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 나라의 공격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설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었다가 이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17년에. 미국에도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연구팀이 백두산 화산 폭발은 발해 멸망 20년 후인 946년이라는 걸 정확히 밝혀냅니다. 이게 저도 이제 과학은 문외 아닙니다만 들여다봤더니 775년에 지구에서 감마선이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구 전체가 방사선에 피폭되었다든가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태에는 775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백두산 근처에 오래된 낙엽송 하나를 발견해서 그 나무태 나이를 조사해보니 775년부터 숫자를 세어가서 화산 폭발로 이 나무가 죽었을 때니 나이 숫자를 계산해보면 정확히 946년이 나온다라고 하고 이 946년의 기록은 고려사를 통해서 개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946년에 들렸다라는 것과 그 946년에 일본 쪽에서 하얀 낙엽제가 날렸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 진짜 화산 폭발은 946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백두산 화산 폭발 때문에 발해가 멸망했다라는 설은 이제는 근거가 없다. 다만 물론 화산 폭발이라는 게 946년에 한 방만 폭발하는 게 아니라 폭발할 징조가 막 보이고 땅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좀 지진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불안 증세가 있다 보니까 발해가 내부 단합이 안 됐을 수도 있죠. 백두산하고 발해수도 산경은 위치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백두산이 946년 이전부터 발해 열망 이전부터 뭔가 폭발 지구가 보였던 어쨌든지 간에 946년에 대폭발했던 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그런데 이 대폭발이 당시 만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발해 붕운동 정안국이라든지 후발해 이런 붕운동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붕운동 역시 좌절을 맛보게 되었을 거고 당시 거라는 동쪽에 있는 거라는 라고 해가지고 발해 땅에 동란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까 발해 왕이었던 대인선이 보냈던 늙은 재상 노상이라는 산반병력을 끌고 갔다가 항복을 했을 걸로 추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동란국의 재상이 되는 게 노상이에요. 아니 발해 왕으로부터 산반병력을 받고 거란군을 요격하라고 갔던 노상이 그렇게 쉽게 패하고 동란국의 재상이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동란국 역시 크게 기지개를 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만주 땅에 살았던 발해의 피지배층 말갈족, 여진족 역시 100년 동안에 제대로 된 나라 하나 세우지 못하고 흐지무지 10세기와 11세기를 보내고 12세기 가서야 아구타가 나와서 금나라가 나오고 이렇게 강성해지는 거 보면 정말 10세기 946년의 백두산 화산 폭발은 만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건 사실인 것 같다. 제가 알고 있는 발해의 멸망 이유와 그리고 백두산 화산 폭발설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해보았습니다. 발해는 이렇게 멸망했다.